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매우 송구라는 혜명이 쉽게 가라앉을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여 사전투표용지 발견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2일 날 이례적으로 매우 송구라는 표현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 해명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사전투표용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이른바 현대차 경주연수원에서 인쇄 중 훼손된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미 방송드린 바와 같이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은 없기 때문에 특별사전투표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또 다른 의혹입니다. 어젯밤에 킴 DJ님이 우한 게르리 자료에 바탕을 주고 제보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이 다시 해명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월 10일에 청량군 사전투표는 6시를 기준으로 해서 5101명이 완료했습니다. 이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5101명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인 사전투표일 11일 10시까지 추가적으로 1159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해서 4월 11일 10시 청량군의 사전투표자 수는 총 6,2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흥고물상에서 발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번호는 5,642번입니다. 따라서 이 사전투표용지는 11일 오전 11시 이전에 발급되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반드시 11일 날 오전 11시 이전에 발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연구원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5,642번째로 사전투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대자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4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8시에서 9시경에 투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이전에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경주현대차연수원에서는 10일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일에 운영됐는데 11일에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주현대차연수원에서 4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이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두 가지 주장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진실된 해명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어떻게 모순되는가. 5,642번째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4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8시에서 9시 경에 반드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연수원에서는 4월 11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 이전에는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 두 가지 주장이 상호 모순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 자체에 대해서 의혹이 눈덩어리처럼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김 DJ님의 제공은 우한 게르리의 7월 23일 날 보도됐던 선거의혹 공울상 투표지 파다가 발견한 건데 라는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해명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거짓 해명이 또 다른 거짓 해명을 낳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해명하라고 하면 또 거짓 해명이 또 다른 거짓 해명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혀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해명이라는 것이 항상 계획에 따라서 의도된 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해명에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드린 행적에도 문제가 있지만 없는 이 숫자가 4월 10일 날 집계된 거하고 4월 10일 날 10시에 집계된 거 사이에서 반드시 이루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루지어야 되는데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현대차 연수은의 특별사전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욕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해명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된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명을 하는데 불구하고 왜 검찰은 관여하지 않는가 선거사범을 상당히 엄격히 다루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투표 용지의 유출과 같은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거사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해명을 믿을 수 있느냐 믿어야 되는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